안녕하세요 니즈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연주를 할 수 있는 반려기타를 한 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타는 컴팩트한 헤드리스 바 형태로 만들어져 연주를 할 때나 이동을 할 때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멋진 외관과 편안한 연주감을 느끼게 해주는 스트라토캐스터 형상의 원터치 프레임 다양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알리고5, 싱글, 헌버커 픽업, 보다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액티브 전환 서킷 튜닝의 안정성이 좋은 제로 프렛과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라운드 프렛 그리고 소음 걱정이 없는 헤드폰 단자로 언제 어디서나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일런트 일렉기타입니다. 그 기타 이름은 도너의 허쉬X입니다. 도너에서 헤드리스 사일런트 타입의 일렉기타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저는 이 허쉬X를 보자마자 균형 잡힌 바디쉐입과 헤드리스 디자인으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악기를 수령하고 실제로 봤을 때 역시 그 감동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비율이 정말 예쁘게 잘 설계되었고 아주 착한 가격임에도 마감 퀄리티가 상당해서 처음에는 이게 고가의 일렉기타였던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도너에서 공을 많이 들여 이 허쉬X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프레임의 디자인이 스트라토캐스터스럽게 정말 예쁜 비율로 잘 나와서 외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이 프레임이 결합되는 장치 역시 원터치 시스템으로 결속력이 좋으면서 퀄리티가 상당해서 이 허쉬X를 계속 만지고 싶게 만드는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이런 감성이 있어야 연주할 맛이 나죠? 허쉬X는 전장 78cm, 폭이 30cm, 두께가 5cm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합주를 하러 가거나 공연을 할 때 역시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레슨을 하거나 합주를 하러 갈 때 아주 편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렉기타라는 게 케이스에 넣어 이동을 해보면 생각보다 무겁고 부피도 커서 이동시에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허쉬X는 케이스에 넣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작아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반려압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케이스 역시 엄청난 공을 들인 흔적이 많은데요. 폼이 들어가는 회색 마감의 바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가방은 두 개의 포켓이 있는데요. 앞쪽에는 바디 프레임을 고정할 수 있는 수납 공간과 악세서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물망이 분리되어 있어 수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 포켓은 허쉬X 본체를 수납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스트랩으로 안전하게 기타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를 수납할 수 있는 안쪽 포켓의 지퍼는 이렇게 방수 지퍼로 만들어놓아 기타 본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그립감이 좋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어깨끈이 있어 메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고 안전한 가방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어서 기타를 연주하러 갈 때 정말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허쉬X는 기본 악세서리도 풍부한데요. 가방끈, 스트랩, 튜너, 케이블, 이어폰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폰의 디자인이 심상치 않은데요. 밀폐형 스타일의 이어폰으로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어 기타에 연결해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연습을 하고 싶을 때 아주 훌륭한 성능을 들려줍니다. 허쉬X는 두 개의 픽업이 바디에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알리코5 싱글 픽업이 프론트에 헌버커 픽업이 브릿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허쉬X의 싱글 픽업은 모던한 컨셉으로 이펙터의 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장르에 치우치지 않는 평탄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브릿지 헌버커는 보다 두터운 사운드로 강력한 사운드를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드라이브나 디스토션 이펙터를 걸면 날이 서있는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허쉬X는 이 두 픽업을 스위칭해 세 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픽업 스위치를 앞쪽으로 하면 싱글 픽업, 맨 뒤로 하면 브릿지 픽업, 그리고 가운데로 스위치를 놓으면 두 픽업이 블렌드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블렌드한 소리는 쫀득한 사운드로 저음과 고음이 잘 어우러진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코드를 연주할 때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옆에는 실용적이면서 심플한 디자인인 원볼류 원톤 노브가 스택 형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출력을 원할 땐 액티브 서킷을 활성화해 밀도 있는 강력한 사운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드를 보시겠습니다. 헤들이 쓰이기에 헤드는 없고 스트링을 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단에 장착되어져 있는데요. 줄을 잡는 고정 장치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튜닝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헤드 바로 아래에는 울림이 좋은 천연 본너트가 있고 그 바로 아래 제로프렛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제로프렛은 낮은 프렛에서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역시는 안정적인 연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을 보시겠습니다. 허쉬엑스의 넥은 바디와 일체형으로 마오가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넥은 연주 위치에 따른 손목 각도 변화와 운지 압력을 분석해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프렛 쪽은 이 위쪽이 살짝 두껍게 만들어졌고 하이프렛 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이 점점 두꺼워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손에 압력을 잘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 안에는 유리 섬유 보강제를 두 개 넣어 내구성을 강화했고 트러스 로드가 있어 넥 휨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허쉬엑스는 22프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프렛 역시 엔드 처리를 라운드 해놓아 프렛을 이동할 때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스펙들이었고요.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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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리스 사일런트 기타임에도 아주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감 없는 모던한 사운드로 어떤 장르에서든 훌륭한 밸런스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액티브 서킷이 픽업에 힘을 더해줘 강한 음악을 할 때도 부족함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너의 퍼시의 퍼시의 를 리뷰해봤습니다. 멋진 외관과 좋은 사운드, 컴팩트한 크기로 언제 어디서든 일렉기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